달라진 진의 파워를 보자 카즈아는 놀라워하는데 카즈아는 야쿠시마 석 전체를 날려버리려 합니다 데빌을 통제하는 진이지만 아자제를 흡수한 카즈아에겐 역사적이었고 결국 데빌 블레스터에 휩쓸리는데 그때 카자마 진의 심상세계에 어머니 카자마준이 나타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카자마주는 오우거의 습격 당시 진을 구하기 위해 오우거를 재단으로 유인해 쫓아냈고 그 뒤 재단의 신비한 힘으로 지금까지 잠들어 있었습니다 생명을 지키고 말을 정화하는 카자마 가문의 힘 깨달음을 얻은 진은 절반의 대비를 정화시켜 엔젤로 각성합니다 엔젤로 각성합니다 엔젤로 각성합니다 わ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あ いやああああああああ 貴様 その姿はまさか おのれ 이것은 절차의 힘입니까? 생명을 지키려는 정화의 힘 그리고 힘과 지배로 세상을 파멸시키려는 데빌의 힘은 우주에서 격돌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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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엔젤과 데빌이 충돌하면서 둘은 다시 지상에 떨어지는데 데빌의 힘은 사라졌고 징과 카즈아는 이제 인간의 몸으로 최후의 결전을 하게 됩니다. 이제 지상에 쭉 내려놓은 우리의 힘은 사라졌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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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